취임 전부터 야당과 갈등을 빚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역대 가장 짧은 기간인 95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사퇴하더라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직후 언론 장악용 인사라는 야권에 비판해 이동관 위원장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 취임 뒤 이 위원장은 핵심 정책으로 가짜뉴스 척결을 내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원 2인 체제로 각종 안건을 의결했고 민주당은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와 방송법 위반이라며 탄핵 카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통위원장과 여당, 대통령실은 야권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지만 수적 우위로 탄핵안 가결을 피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물러나도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 위원장 후보를 신속히 지명한다는 계획이지만 청문회 일정까지 고려하면 내년 초에나 임명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SBS 전병룡입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